안녕하세요. 징기스칸 공항에 지금 방이 내렸습니다. 여기 징기스칸 공항에 90%가 한국인 같아요. 여기에서 향기가 난다. 그래서 향기를 찾아왔더니 꽃집이 있었네. 꽃집이 있네. 이런 장미도 있네. 특이하고 예쁘다. 생화인데. 꽃집이 있네. 꽃집이 있네. 꽃집이 있네. 꽃집이 있네. 꽃집이 있네. 아이패드가 눈storm이 cycles 시 이인데. set, 그렇지. 해가지고. 뒷위step... 우린 lan nan figuring out? 셔터 Au et inspiration X 징기스칸이라는 공항에 내렸어요 징기스칸이라는 공항에 내렸어요